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이벤트가 2020년 3월과 4월에 일어났다면 선거 결과는 여권의 압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3월 9일에 임박해서 이와 같은 이벤트가 기획되어 실행에 옮겨졌다면 그때도 여권이 미는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차로 선거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판문점 이벤트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선 북한의 협조만 있다면 여권이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 이벤트를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와 같은 많은 경우의 수를 청와대와 여권이 갖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판문점 이벤트 추진된 경위는 어떠한가? 문재인 대통령의 주선으로 종전 66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69년 전 전쟁의 새 당사국이 또 전쟁의 포승이 멈춘 지 69년 만에 그 경과선에서 해동한 이벤트입니다 트럼프 방한한 계획임을 청와대가 발표한 시점은 6월 24일이었습니다 이때 청와대 관계자는 DMJ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시점에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비보도를 전제로 6월 24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DMJ에서 김정은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6월 24일 훨씬 이전부터 판문점 이벤트가 기획되어 추진되었고 그 주체는 청와대가 주체를 맞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 측이 먼저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청와대가 그런 기획안을 만든 다음에 미국 측을 설득해서 아마 그와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데는 청와대는 빨군의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북한과 밀접한 협조화에서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채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판문점 이벤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하다면 평화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초대형 정치 이벤트라고 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북한과 언제든지 협의를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적 이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크고 작은 정치 이벤트를 기획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을 입증해 준 그런 사례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무서운 사건이기도 하고 의미 심장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국내 문제 경제난 등으로 인해서 정권교체가 얼마나 험난한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이 얼마나 대단한 우근 북한 김정은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2020년 11월 재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벤트는 선거용 이벤트로서는 아주 멋진 이벤트였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유권자들에게 2년 전에 대단히 불안했던 그리고 위험했던 한반도 정세를 자신이 이렇게 안정적인 곳으로 만들어냈다 그런 부분을 선전할 수 있는 대단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제안, 청와대의 제안을 아마 선뜻 받아들여서 이번 이벤트에 협조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제쳐두면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모두가 win, win, win 서로서로가 이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남북민 판문점 이벤트에 대한 총평은 무언가? 뉴욕타임스의 표현에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DMJ 촬영소, 쇼 잘 짜여진 사진 촬영 기회 그 다음 AP통신은 역사적인 사진 촬영 기회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였고 그 사진 촬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기, 이미지 그 다음에 유권자의 지지율 이런 모든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3명의 정치인들은 모두 이기는 그런 게임을 했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국민들과 세계인들의 눈을 가리는 또 한 번의 초대형 정치쇼다 이렇게 평가해도 그렇게 가혹한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질문 네 번째입니다 판문점 이벤트 향후 전개 방향은 어떻게 돼 나갈 것을 보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판문점 방문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만남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큰 고개 하나를 넘어섰다 조국민정순석은 오늘은 사실상 종전선언 천명한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감격을 표현합니다 비핵화, 평화협정을 향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다 이렇게 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반도의 정치 상황을 일거에 변경시킬 수 있는 정치기벤트를 언제든지 기획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중요 선거전을 기점을 해서 일반 국민들의 눈을 가리는 일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는 데 시간을 끌거나 시간을 제공하는 데만 이바지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북한 핵 폐기는 점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는 정치인들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거용 재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위는 조례 위치에 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을 확실히 손에 넣은 북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북한 또 핵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 전략을 추구할 북한 평화에 매몰된 유약한 남한 북한의 핵 볼모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는 오로지 한국의 국방력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인들에 의해 판가름 나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바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안보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존엄이 한국의 대통령과 한국의 국방력에 의해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자위적이고 임의적인 미국 대통령의 판단에 의해서 자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더 확정시켜준 그런 대형 정치 시도였습니다 마무리할 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김정은에게 시간을 벌어준 것 외에 실제로 뭐가 달라지겠는가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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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